네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핸드폰 줘보세요. 네. 자. 내 곁에 있어줘. 내게 머물러줘.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.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. 내겐 내가 없어. 난 자신이 없어. 네가 없는 하루. 견딜 수가 없어. 이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. 네가 없는 난. 나를 줘. 안아줘. 여러분 다시 한 번 이스명에게 희망한 말씀 드릴게요. 수고하십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. 봐봐요. 소중 소중. 소중한 거다. 네. 안아달라고. 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아우 약간 눈가에 눈물이 있어서 지셨어요. 네. 감동적인 무대에 잘 맞습니다. 꼭 기억해 주세요. 네. 고정 형은 이 마지막 한 분야를 위해서 8시간을 기다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